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 늦어도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투자자들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를 4.6%로 제시하자 시장에선 조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관리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1%로 점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반기 조기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 둔화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연착률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조사에서도 올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대되는 점을 이유로 조기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현재 둔화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리서치는 올해 미국의 생산활동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첫 금리 인하는 7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발표되는 12월 CPI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